좌정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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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아무도 일수 없는건 누구지? 바로 MC메타 모든걸 증명하는 것은 누구지? 바로 META META 아무도 일수 없는건 누구지? 바로 가리오네 메타 그 이면의 노력에 실천이 자리잡고 있어 철길에 재일선에 서서 좀 더 실험적인 이야기를 펼쳐 어떤 멍텅그리도 그의 말에 꼬바퀴를 기울여 누구도 결 국흔형임을 아는걸 그가 내뱉는 말소리를 진정으로 인정하는걸 많은걸 안다는건 결국 쏟아내는 말 한마디 안에 속을 채울 수 있다는걸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기를 기울일 때 내 십장 속을 차곡히 채우는 그의 목소리에 의해 난 취해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의 비대한 기대 그것을 만족감으로 하나씩 채워주는 멋진 비트와 함께 신나는 좌우로 흔들어대는 지휘봉 광활한 빈 땅에 씹어진 시아 속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나 이 땅에 굳게 박혀지겠지 어떤 누구도 그를 함부로 언급할 수 없네 이 바닥을 사람이면 누구나 그를 향해 고갈들 그 밖에 헌하자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언제는 격스란 자세 아랑이 넓은 그의 태도 나름 반해 지금까지 믿어왔고 확고한 내 믿음은 앞으로도 나는 그를 성인으로 사모 99년 결부터 시작해서 녹음기 노동까지 들었던 그의 목소리 그가 말했던 이야기 속에 담겨있던 참 진리 흰새볼이 흐른다 해도 모두가 잊지 못할 메모리 그가 펜을 찍고 써려 나가는 글 속에 담긴 듯 은유 속에 감춰진 채 가라 귀에 큰 소리로 읊어지네 용서슴 지는 듯한 그의 풀로 우르틀 때마다 돋는 소름 의식 없는 자들은 그가 무엇을 애기하는 지를 하도 모른 마이크로폰을 지고 있는 그의 나이 털은 절대 나를 헛먹지는 않은 어른 언제나 그의 본분 잊지 않고 가야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랩을 낳는 작두 노령 체습한 바더기를 호룡하는 그의 이름 MC 메타 저희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를 쓰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국 입학 저희들 속에서 그런게 자라나서 꽃을 피기를 바라는 거죠 네